085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오티스입니다. 네오티스, 은, 는 동사는 PCB의 가공에 사용되는 초정밀 공구인 마이크로 비트와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용 샤프트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최종 전방 산업이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전자, 전기 제품의 제조업체로 수출 비중이 높은 관계로 환율, 원자대 가격, 수출 시장 환경 등 해외의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2021년 7월 광진 정리를 인수함으로써 렌즈 연마기 사업 부문이 추가됨.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8월 설립되어 PCB 가공용 마이크로 비트의 제조 및 판매, 자동차 모터용 샤프트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기도 안성시 축산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인 주, 네오디에스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매출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용 샤프트를 저펜 나이덱 엔드 미터스바사, 저먼 바시 엔드 브로즈사, 국내 업체인 계양전기 등에 납품하고 있음 제모 대시 상하이 록다운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혼란에도 국내와 인도 매출 호조, 중국항 매출 급증으로 마이크로 비트 및 샤프트 매출 증가, 렌즈 연마기 매출 발생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 유래 하락과 판관 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자동차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마이크로 비트 및 샤프트 매출 호조, 렌즈 연마기의 매출 급성장으로 외형 확대가 기대되는다.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듯. 2022년 12월 26일 10시 16분 기준, 장중, 네오티스의 시가 총액은 680여 권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네오티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5위입니다. 네오티스의 상장 주식수는 1382만 8718주입니다. 네오티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오티스의 퍼은 6.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1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4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09배, 45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0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원, 37억원, 9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4억원, 77억원입니다. 네오티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4번지 14%이고 유보율은 826.0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27이며 전일 대비해서 0.42-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56이며 전일 대비해서 1.31 더하기 0.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티스의 2022년 12월 26일 10시 1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9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94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9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티스의 종가는 4,935원이며 주가가 네오티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오티스의 종가는 4,935원이며 주가가 네오티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네오티스는 거래량 3만 4,700에 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8,305주, NH투자증권에서 7,336주, 한국증권에서 4,91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426주, 메릴린치에서 1,5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세증권에서 6,988주, 키움증권에서 6,268주, NH투자증권에서 3,608주, DB금융투자에서 2,350주, 한화에서 1,7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00일은 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00일은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오티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국면워을 하였으며 기관은 1,300L서도 500울akte 한화에서 10,300분 fully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